삼성전자가 지난해 QLED TV 판매에 힘입어 전세계 TV 시장에서 16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세계 TV 시장 점유율이 금액 기준으로 30%, 수량 기준으로 20%를 달성했습니다. LG전자는 OLED TV 출하량을 2배로 늘리며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고, 자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 OLED TV를 판매하는 브랜드는 20곳으로 늘며, OLED TV 시장은 올해도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.